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주중에는 양산의 평산마을도 방문해서 문재인과 김정숙 내외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나오자 곳곳에는 거기 왜 가나 하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13일 봉화마을을 찾아서 권양숙을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이 지난달 노무현 13주기 추도식 하루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추도식을 가지 못한 만큼 예방하고 싶다 하는 뜻을 노무현 재단 측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시일은 비공개 일정이라서 확인이 어렵다 이렇게 말했지만 양측이 구체적인 예방 일정까지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권의 관계자는 김건희 여사가 평소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했고 권 여사를 만나고 싶다 하는 뜻을 주변에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 여사와 차담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건희 여사는 이르면 15일쯤에 양산평산마을에 문재인 사제를 찾는 것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통령 부인이 역대 영부인을 찾아서 인사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사제를 찾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남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문재인 부부와 조우한 것은 지난달 10일 국회에서 일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지도 아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집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서 거기에 시위를 자제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여론이 있었는데 물으니까 대통령실, 집무실에서도 집회가 허가가 났다. 그런데 법에 따라 하는 걸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법에 따라. 그러니까 그 말도 법에 따라서 국민에게 집회와 시위, 자유권이 있다. 집회하고 또 시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헌법이 보장된 권한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어서 야당에서는 아주 많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권양숙, 권양숙과 그리고 김정숙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댓글에는 거기 왜 가나 하는 글들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안 가도 되는데 왜 거기 굳이 가나 이런 식입니다. 이걸 보면 지금 관례상 갈 수밖에 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래도 거기는 안 가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의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협치도 아니고 좌파 정부의 굽성거리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문재인 부인을 만난다고 하니까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그리고 전두환 영분이 아니고 어찌 거기부터 문제가 하나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거기부터 문제가 하나. 그래서 큰일 날 일이다 이런 것도 있고 거기 뭐하러 가나 그렇게 반응도 있습니다.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공개적인 행사에 대해서 최근에 여론조사를 한 데도 한 60% 이상이 내조만 해라 조용히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 둘씩 지금 공식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제2부속실을 없애고 그래서 내조만 전염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밝혔는데 그런데 이제 부속 말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에 와서 찍은 사진 그걸 누가 찍었나 또 왜 거기 사진을 팬클럽을 통해서 올렸나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면서 전담하는 직원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전담 직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이니까 공식적으로 행사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관행에 따라 하는 것도 있고 법에 따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대통령이 가는 공식 행사에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목을 받고 또 윤석열 대통령보다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가 더 많은 언론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번 떴다고 하면 옷을 뭐 입었다, 가격이 얼마다, 품절이 됐다 이런 것까지 심지어 그 옷이 명품인데 국내에서는 판매된다, 안 된다 이런 논란까지 김호준이 방송했다가 나중에 김건희 여사가 강남에 있는 한 매장에서 직접 입었다 하는 보도가 나와서 김호준이 또 엉터리 방송을 했구나 하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찬설까지도 제기됐는데 어쨌든 전임 대통령 부인을 만나는데 여론은 아주 좋지 않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전임 대통령 부인들에 대해서 나쁜 여론이 많다 하는 거고 김건희 여사가 행사를 하는 것도 관리에 따라서 예의를 갖추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국민들은 예의와 관계없이 전임 대통령이라도 잘못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하라 또는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뭔가 가시적인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처리를 해야 된다. 그건 별개다 하는 겁니다. 방문하는 것과 지금 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람들 있는 것처럼 뭔가 문재인의 재임 중에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은 별개다 하는 댓글도 달리고 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 저요go algunos intro 학습지터 방송 BA 우리 저녁에 있는 한국 있는 강남기 예전 전행 우연 예전